한국철도공사가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주차요금의 12.5%를 할인해 주고 40분에서 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할인해 줍니다. 다만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